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팟스에 살이 된 그들이 헌팅포차에 떴다! 나 꽃일까? 나 꽃일까? 여기 있는 여자는 내가 마음 다 불 지를게! 야, 이 찌끄레기야. 네가 무슨 불을 질러, 이 사회 부조성자야. 박철이 찌끄레기야. 너나 박철이 찌끄레기야. 이거 말투 쓰지 마. 우리 이래. 올해 수능 본 거 나 티난다고. 뭐래? 누가 수능 본 거 티나? 아, 뭐래? 진짜 지는 이번에 수능 500점 만점에 100점 맞고 만점이라고 좋아하는 시끼가. 에바야, 인마. 야, 뭐래? 지는 수능 보는 날 점심시간에 혼자 툭툭 차고 있던 놈이. 너 사람들이 다 미친 놈이래. 뭐래? 야, 봐라. 그린라이트 딱 올라가면 이렇게 후드 안에다가. 야, 이런 거. 모자 하나 같은 거 하나 싹 써줘야지. 힙합까지 아니니 이게. 잠깐, 뭐래? 야, 어글로 끌지 마. 이색 모자 에바야. 야, 극식수 하지 마. 너 잡히면 돼지인데. 조심해라, 너. 그린라이트 오르면 나 정도는 돼야지. 나 워크 하나 질렀다. 야, 키높이 버프 제대로 받았지. 야. 야, 뭐래. 야. 니네 누나 킹키부츠 에바야. 야, 뭐야 이거. 고길 장교야 뭐야. 뭐래. 으 mouse. You got the nuts. 고, 슈겔. 야, 꼬션 와라. 꼬셔, 꼬셔. 나 요즘 유행하는 거 여자 트레인이야. 준입만 콘셉트로 간다. OK. 니? 줄임만! 오케이! 이뻐! 가자! 놀고 싶어! 야, 우리 어때? 나가서 피콜로 어때? 피콜로? 피콜로가 뭐예요? 아, 피씨방 가서 콜라에다 오다리 하나 씹자구! 아, 줄임만 하신 거구나! 저 피씨방을 안 가요! 야, 그러면 붕신 하자, 붕신! 붕신이요? 아이, 붕어빵이나 신나게 먹자구! 뭐야? 야, 안 되겠다! 너 나와서 나랑 짬담 좀 하자! 짬담? 뭐 짬 내서 담소 나누자, 이런 거예요? 아, 짬뽕 한 그릇 먹고 담배 하나 씹자구! 뭐야! 짬뽕! 뭐야! 야, 욕신 욕신 가야 쉽지 않다! 야, 나는 요즘 음악을 꾸신다! 아니면 엔카운트다! 엔카 컨셉이다! 야, 엔카! 엔카! 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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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네? 저 두 분이서 오신 거 같은데 저희랑 같이 놀 생각 있으면 풍요하게 붙어라 풍먹은 뭐야 랄리리리라 지갑 랄라라 지갑 랄라라 뭐예요? 아, 저... 어머! 왜 그러세요? 아니, 그쪽 웃는 모습 보니까 자꾸만 심쿵해 널 보면 볼수록 자꾸만 쿵쿵대 이뻐, 이뻐! 아니, 근데 두 분이신 거 같은데 저희도 두 사람이거든요 2대1은 놀아요 근데 친구는 집에 일찍 가야 돼서 안 될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친구 가라 그러고 이렇게 둘이 너와 난 둘이 어, 뭐야? 어, 야, 야! 아... 진짜... 너무해! 너무해! 야, 이럴 수가 없어! 둘이 둘이래! 야, 내가 타종 같을 테니까 네가 앵무새 맡아! 앵무새,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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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살아? 저 상안동 월드컵파크요 대박! 응? 야, 너 몇 단지 살아? 저 3단지요 야, 너 완전 나랑 그냥 천생연분이다, 야! 어, 오빠도 월드컵파크 3단지 살아요? 나 거긴 그릇 찾으러 가! 아... 여자 꼬시는데 배달 얘기를 왜 하냐, 진짜 아... 여기요! 네? 전 배달 안 해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제가 그릇 찾으러 오면 저는 설거지예요 저 주방에 있어요! 야, 오늘 어때? 술 많이 먹을까요? 아, 당연하죠! 저 오늘 술 많이 마실 건데 야, 술 많이 마시면 나서 전화해 아, 왜요? 나 두 장으로 대리뛰어 133만원 아, 진짜 여자 꼬시는데 지금 대리뛰다 그러면 어떡하냐? 아, 나 진짜... 저기요! 네? 저 대리 안 뛰어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주방에서 설거지 한다고! 뭐 다 들어? 물 좋네요, 물 좋아요! 아, 뭐야? 그럼 아가씨들 또 꽃이 온나? 네! 저기요! 이거 받으세요! 어? 이거 뭐야요? 이거 메밀꽃인데 메밀꽃 꽃말이 뭔지 알아요? 연인이요 연인을 거꾸로 하면? 인연?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가서 같이 한잔하시죠? 좋아요! 형님! 같이 가시죠! 그럼 나가 있어봐! 마! 뭘 꼬라 보노? 어, 뭐야? 걸었나? 야! 뭐 불만이 있어? 저요? 어? 왜 그래요? 아, 참나! 왜 그래요? 죽고 싶어! 아, 왜 그래? 아우씨, 왜 그러냐고! 죽고 싶냐고! 아유! 아유! 아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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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가자! 아, 참나! 황당하겠네요! 형님! 어! 어, 어? 옴대 설병년, 옴대 설병년! 야, 들이댄다! 2016년도도 이제 다 갔네요 그러네요 병신년 아 근데 역시 우리 홍대 철벽년이 이런 도도한 표정이 이뻐요 아 그래요? 네 이랬어요? 역신 역신가 이상해 아 나와봐 오마이걸 오마이갓 요 섹시걸 요 새끼가 역시 역신가 저기 홍대 클럽이야 여기 가서 닥스 게임이나 할까요? 그냥 닥쳐줄래요 저기요 주말에 뭐예요 그쪽이랑 볼링 한번 치고 싶은데 저 그쪽 죽빵한대 치고 싶은데 역신아 역신가 아 뭐야 저기요 러브샷 헤드샷 석양이 진다 야 이런 식으로 아까 요즘에 뭐야 아까 도깨비 잘못 지는 것 같으니까 도깨비 컨셉으로 가 오케이 그럼 나 먼저 간다 도깨비 컨셉 동요로 가 가 야 들이대 우선 안 사요 역신아 역신가 야 이씨 우산판 그리부라고 어떻게 야 도둑 야 내가 같이 제대로 간다 오케이 저 홍대 철병요 여기 가슴에 칼 좀 뽑아주시겠어요? 그럼 제 곁을 좀 뽑아주시겠어요? 오 진짜 있어 야 큰일 났어 야 진짜 있어 야 진짜 있어 야 뭐야 해lar 나 야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